안녕하세요. 험비티비 험비씨입니다. 오늘 레빈씨 여명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뜻한 불빛이라고 하네요. 전... 동녀에... 동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가봅니다. 여명지구... 이게 뭐였죠? 도착! 레빈씨 바이러스 이제 피격에도 감염이 되네요.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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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 있네요. 레시피링이 있네요. 나와봤습니다.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저긴가요? 아군인가요? 암석을 개방해봅시다. 문이랑 100원 도착합니다. 남친구를 따라가죠. 떠돌이신도 네 도착합니다. 흐흐흐흐 500으로 도착을 här 다음으로 5명 채취하려고 갑ines 갑onas 매우 훈련했을 때 다섯명을 참는 게스트 다섯명을 다 썼네요 다음 정원으로 다섯명을 결정했어요 어? 우승같은거? 여튼 그런건 별로 상관없어? 어? 붕대가 없네 붕대가 없는게 아니었죠 화면방지 어이없네요 흐름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흑 흐 흑 흑 words 땡 아 k 쪼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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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약도 하나 먹고요 총알이 아무래도 아홉발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ㅎㅎ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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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불찾기입니다. 근처에서 찾는 건가요? 네, 찾았고... 여기 침대... 여기 있습니다. 잔인한 거 아닙니까? 왜 호감도 얻었나? 일정 점수가 생겼나요? 이건 또 아닌데요? 이건 또 아닌데요? 여기는 여명식입니다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는 대극장 찍었네요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